그렇게 이쁘냐? 예쁜 척 하지 마라, 나 빈속이다 나 이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그냥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되어 낭군데 나 여자 칠 수 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 하는 거라고 보니까는 에라도 신들도 아, 스트레스 많아 아, 스트레스 많아 야 근데 너 이 백이 좀 마음에 드나보다 잘 들고 다니네 어, 엄청 변해 어떻게 오빠가 신상 나오면 또 하나 사줘? 오빠가 앤한테 가방을 또 또 사줄 거예요? HIS 욕 proposals 소니 남 likes 서해 쟈 크리스커 저는 지 아멘